이번 주 핫6 소녀시대 태연 SNS 조회수 부자 최근 신곡 미스터미스터를 발표하며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걸그룹으로 인정받은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공개 12시간 만에 유튜브 460만 뷰 돌파 현재 600만 뷰를 넘어서며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인기의 중심 태연이 네티즌들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바쁘게 만들었다 JTBC 연예특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입니다 제가 JTBC 로고송을 부르게 돼서 오늘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다양한 개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JTBC 캠페인 송 컬러풀 공개 이틀 만에 7만 뷰를 넘긴 인기 비결은? 잘하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태연 JTBC 연예특종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